세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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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군정중학교 3학년 이동재 센터를 맡고 있는 군정중 주장님 형이 하다가 저거 같이 하겠 최저건이 맞아서 시작했는데 하다가 재밌어요 송정근 선수 송정근 선수 송정근 선수 멋있고 잘했어 키가 큰 거를 잘 이용하여서 예약이 많이 발이 느려서 발이 빠져야 할 때 수 리시브를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군정중학교 박재환이라고 합니다. 남들보다 먼저 본사를 많이 하고요 운동을 늦게 시작했는데 심장도 굉장히 좋고요 심장도 좋아서 앞으로 평화들처럼 프로모드에서 보지 않을까 앞으로가 참 미래가 밝은 수수록 공연합니다. 항상 지금처럼 먼저 선선수로 하고 개념을 열심히 해서 프로에서 태극기를 꼭 알고 진천 선수처럼 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모습을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. 대중들한테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кто에는 비행기를 하는 점 cherish 기대되 vaya 우리는 별뉴스 금경정 이동재 화이팅 이동재 기결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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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